자 오늘 공개합니다. 오늘 간식게임! 지난번에 했을 때 반응이 뜨거웠던 이름 맞추기? 이름 맞추기. 너 이름이 뭐니? 그게 뭐야, 칫솔야? 세대의 공감 물건 별입니다. 아, 재밌어, 재밌어! 책 가름 끈! 책 가름 끈! 그렇죠, 책 가름 끈. 줄락, 줄락! 줄락! 피자 세이버! 줄래요! 피자 세이버! 피자 세이버! 줄래요! 피자 세이버! 자, 일어나죠? 제 책을... 영화 알레르기 있어서... 영화 알레르기 있어서... 영화 알레르기...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익숙한 물건이 뜹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본인의 이름을 외치면 저희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물건의 이름을 얘기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세대 공감 물건 편이고요. 여러분의 재미난 오답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특별 상품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보여 주세요! 이 인형 뭡니까? 키! 키! 키 빨랐어요. 키! 키 빨랐어요. 만드기. 내 건데. 오잼이 아니면... 90%! 한해! 한해! 만드기 인형.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만드기 인형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드기 인형까지 해야 돼. 네, 만드기 인형입니다. 킥걸 한해가 뺏어갑니다. 오랜만입니다. 킥걸 한해가 뺏어가는. 만드기 인형 말고 만드기. 만드기 인형이 뭐야? 만드기 인형은 뭐야? 만드기. 만드기 나는데. 지금 되게 진룩한가 봐요. 만드기 인형 드립니다. 진짜 추억이다, 이거. 오랜만이다. 자,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눈 크게 뜨고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이거, 저거. 연필 꼬다리 빼서 뒤. 90년도 큰 연품을 일으켰던. 동현. 동현. 연필 샤프. 그치, 연필 샤프를 하면서 저어가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있다고? 날의 퍼즐 연필. 30% 정도. 태연. 태연. 총알 연필. 총알 연필. 빵빵. 실패. 킥. 교체식 연필. 실패. 넉살. 엘리베이터 연필? 어? 어? 왜요? 여기가 한 칸씩 촥, 촥, 촥. 실패.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안 살려줄 건데. 네 글자 연필. 네 글자가 영어입니다. 아, 영어야? 네 개 다요? 네 개 다. 네 글자라니까. 집중 좀 해요. 그러니까 혹시. 진짜 짜증마. 진짜 짜증마. 진짜 짜증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개 다? 우리가 마트 가면 뭐 있어요? 네 개 다요. 마트 가면 어디다 주워 담어요? 카트. 카트. 여기 가집니다. 킥. 됐다. 카트리지 연필. 정답입니다. 카트리지. 카트리지. 이제 키우면 마지막. 카트리지. 카트리지 연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이게 이름이 있어? 총알 연필이 아니에요. 저때 카트리지.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 저때. 자, 선물 있습니다. 어? 설마. 카트리지 연필? 두 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 아니다. 야, 이게 다 이거야. 야, 그럼 그때. 우리 지난번에 귤락 맞추면 귤락만 다. 귤 천 개 분의 귤락을. 키가 선물 받았습니다. 예, 키. 그때 그것이야. 콘서트에서 잘 써주시고요. 콘서트에서? 퍼포먼스 좀 해주세요. 진짜 썼어. 자, 다음 갑니다. 보여. 주세요. 규현. 먹어봤죠? 이거. 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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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죠? 이거 먹어봤죠? 3, 2, 1. 실패. 아, 나이가 안 돼. 실패. 아, 나이가 안 돼. 먹어봤죠? 먹어봤다고? 배채우 맞죠? 아, 그럼요. 사루비아. 아, 사루비아. 사루비아비아. 실패. 나를. 사루비아 꽃. 실패. 배요. 비요. 꽃. 사루비아. 아, 실패. 사루비아가 아닙니다. 사루비아는 일본식 표현이고. 아하.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일본식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나를. 동현. 실비아? 실패. 넋살. 살비아. 비, 아, 아? 아? 살비. 살. 살비요. 실패. 규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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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라는. 비어는 맞아요. 비어 맞아, 비어. 근데 앞에 한 글자. 넋살. 술비어. 술비어. 사비어. 실패. 솔비어. 술비어 실패. 규현. 셀비어. 정답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셀비어. 정확한 한국어식 발음은 셀비어입니다. 셀비어입니다. 소원. 홀로컷. 맛있는데. 맛있어. 예전에 이거 쪽쪽 빨아먹었잖아요, 그쵸? 예, 예전에는 초등학생 때 교실에서 많이들 키우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뭐 탕후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옛날 탕후루. 30년 전 탕후루. 옛날 탕후루. 30년 전 탕후루. 규현 씨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난 좀 보니까 생각납니다. 자, 먹자마자 입안 가득 송이향이 퍼집니다. 아, 이거죠. 야, 맛있게 먹네. 맛의 진심인 남자였어. 야, 고독한 미식가예요. 프랑켄슈타인. 일단. 사팔의 쫀득함이 너무, 그러니까 입안을 끈적끈적하게 딱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크림이 슈악 감싸줘요, 입안. 그러다가. 코팅해주고 마지막에 은은하게. 송이향이. 송이향이. 아, 셀비어. 맛있게 드셔주시고. 이번 문제는. 유준상 씨와 신동엽 씨를 위한 문제. 빠르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승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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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캔디! 저승캔디! 니마, 저캔디를 먹지 마오. 니마. 신도연 씨,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네, 예. 일단 한 박스 챙겨가셔서. 고여. 저승캔디. 주세요. 뭡니까, 뭡니까. 신! 신! 이 형, 뭐야. 신! 이거 대박이다. 진짜하네. 세변봉투. 정답입니다! 이거 아나? 어제 나눠준 대변 검사 봉투 중심시간 끝나면 환자에 거둬 제출하도록 똥 안 가져온 사람은 빨갛을 만들어 와! 알지 알지 몰라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어? 안 해봤지 안 해봤다고? 나도 아닌데? 넉살 너 해봤잖아 아니야 아니야 너네 해본 상이야 자기 거를 그렇지 신동엽 씨 어? 체명금 씨 제 거 제 거 아니야 아니야 대본 대본 근데 저거를 저거 하는 날 교실에서 그게 아주 생각이 나요 왜? 어떤 게? 그거 다 들고 가면 그날 교실 문 열면 막 그리고 혼날까봐 어떤 애 한 명이 자기가 자기 거 나눠주고 막 진짜로 맞아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애들 길거리에 개똥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약 먹고 나중에 약을 이만큼씩 먹으니까 근데 양 조절을 잘못한 친구들은 진짜 아니 진짜로 묵직한 애들이 있었다니까 아주 체면이구나 아니 좀 크게 갖고 오신 친구들도 있었어요 묵직한 애들이 있었어 묵직한 애들이 있었어 잠깐만 신동엽 씨 식사 중인데 여러분 저거 진짜 생각났네 전혀 상관없어요 향이 올라와요? 음? 향이 칙하게 올라오지 음? 향이 올라온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는 최신 세대 물건이 최신 세대 좋아요 IT 보여주세요 그렇지 오! 우리 얘기들 가져오는데 뭐야 이게? 그렇지 오! 우리 얘기들 가져오는데 오! 우리 얘기들 가져오는데 동현 나도 있는데 동현 뽁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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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뽁이야 뭡니까 실패 이거 이를 누르는 건데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선물 들어갑니다 우리 선물 들어갑니다 나 집에 있어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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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루미 네? 누루미 아니야 아니야 실패 두루미 실패 초성 공개할게요 초성 초성 오픈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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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러 나연 씨 노래 중에서도 있고 나연 씨 노래 중에서도 있고 넋살 넋살 팝 팝 팝 어 50% 정답 나래 팝 이 99% 정답 태연 팝 99% 정답 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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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팝 준상 준상 팝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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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물로까지 드립니다 아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빠지면 어디 이렇게 빠지는데 그것 빠지면 후수님입니다 팝잇 팝잇 뭐해 내가 뭐지 나래 플랜카드 플랜카드 실패 카설 테이프 이름이 있어 카설 테이프 이게 뭔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몰라 이거 안 했어? 이거 뭐야? 설명해도 돼요? 해주세요 아니 제가 제가 보아 누나 되게 좋아했을 때도 이걸 직접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저걸 잘라서 그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샤프에 감거나 왜 너무?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니면 노트에 붙이던가 하는데 이거... 태연! 팬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진짜로? 이야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자 우리 탱구가 그냥 툭 맞혔어요! 팬티예요! 이게 소녀시대잖아요 여러분! 소녀시대! 저 밑에 저 있잖아요! 아 밑에 있네 탱구 밑에 태연이! 아 효연이 거 재밌다 효연이 거! 같이 춤출래! 효연이가 같이 춤출래! 자 다음 보여주세요!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피오! 피오! 포토카드? 실패! 포토카드 아니야 저거? 포토카드? 요즘에는 포토카드를 여기에 눈대요! 그치! 여기에 눈대요! 나를! 요즘도 넣어? 책받침! 실패! 나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우 야 우리 때는 밑에 다... 무조건 넣었지! 무조건 넣었지! 사진이 찍힌 거야? 사진을 넣은 거야? 요런 거 팔아요! 요즘 팔아요! 아 요렇게 팔아? 앞에 모양만 바뀌고 그래서 고구마 쏙쏙 넣으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진 넣는 거야 이렇게? 녹살! 포카 앨범! 실패! 포토 앨범? 포토 앨범 실패! 포토 커버! 실패! 포토 앨범 실패! 초성 들어갈게요! 여기 너무 몰려졌봤어서 좀 옛날 사람들만 있어서 이게 뭐예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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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하네.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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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린더. 6초 프로 정답. 이게 탑 로더? 뭐라고요? 탑 로더? 뭐라고요? 탑 로더? 정답입니다. 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왜요? 아예 처음 들어보는데? 왜 탑 로더지? 뭐야 이게 뭐야. 탑 로더가 뭐야 이거예요? 왜요? 같이 팔아. 포카 보관하기 쉬우라고. 포카가 종이니까. 너도? 자, 다음 문제예요. 보영. 두세.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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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반지. 그렇지 건강 반지잖아. 건강 반지 맞잖아요. 게르마늄. 게르마늄. 실버. 세윤 우정 반지. 우정. 우정. 실버. 넉살. 결혼반지. 세윤. 너무 화려하지 않아? 어쨌든. 힌트 들어갑니다.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 바뀌는구나. 이모션 링. 실패. 나래. 바이오리듬 링. 바이오리듬 링. 저기 건강 쪽으로 자꾸 갖고 가세요. 실패. 뭐야 이거. 이 반지는. 약간 동엽 씬의 귀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딱 표시를 해주는데. 넉살. 넉살. 예민 반지? 실패. 아니 이거지. 나래. 민간 반지. 실패. 이걸 얘기 안 하면 색깔이 바뀐대요. 세윤. 세윤. 진실게임 반지. 90%. 표. 됐다. 진실반지. 정답입니다. 이게 뭐야. 정답입니다. 진실반지. 진실반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실반지 있습니다. 일단 자리로 가셔서 세윤 씨 이거 좀 한번 껴주고. 질문하고 물어보면 색이 안 변해야 돼요. 곤란한 거 물어봐 곤란한 거. 안 돼. 끼세요, 끼세요. 딱 맞죠? 지금 검은색이야. 파란색이야. 혹시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 중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요. 변하지. 변해. 빨간색으로 변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변해, 더 변해.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변해. 나 주라, 나 주라. 녹색인데 여기서 보기에? 지금은 초록색이라 초록색. 갑자기 변해, 갑자기 변해요. 녹색이다, 녹색이다. 자, 물어보세요. 뭐 물어봐야 돼? 왜 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봐, 다들. 왜 안 믿고 뭐 물어봐. 물어봐라. 어, 색깔 변해, 색깔 변한다. 그 마음, 마음이. 마음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 마음이.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 잠깐만, 우리. 문세윤 일어나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재밌어가지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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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실패. 혈당 체크하는 거 아니야? 혈당 체크하는 거 아니야? 나래. 워크맨. 실패. 알겠다, 넉살, 넉살. 넉살. 엠디 플레이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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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디라고 있었어요. 엠디? 엠디에 있었어. 엠디에 있었어. 엠디에 있었어. 엠디에 있었어. 엠디가 뭐야? 엠디에 있었어. 이거 비싼 거에요. 저도 좀 돈 비싼 거 아니야? 제가 고등학교 당일 때 저는 있었습니다. 저랑 비는 저걸 갖고 당했습니다. 진짜 비싼 건데 저거. 가수들은 갖고 당했어요. 그냥 왜 갑자기 자랑해요? 저게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누가 CD 플레이어 듣고 있잖아요. 손을 꼽아요. 그럼 그 음악을 얘가 녹음을 해요. 그래서 녹음할 수 있지. 그래서 다 갖고 가요. 불법 복제가 아니라 그냥 바로 갖고 가요. 그게 불법 복제야. 그게 불법 복제예요. 그게 불법 복제.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 기능이. 이제 결승전.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너무하네, 너무해. 문제 보여주세요.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뭐지? 이거 갖고 노는 건데. 터지는 거 아니야? 쪼물락 쪼물락 하는 거? 뭐예요? 쪼물락 쪼물락. 쪼물락 쪼물락. 쪼물락 쪼물락 하는 거? 쪼물락 쪼물락 뭐예요? 세윤 쪼무리. 실패. 아닙니다. 날의 워터 토이. 워터까지 정답. 세윤. 워터 젤리. 그리고요? 워터 젤리. 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워터 젤리 미끌 미끌. 워터 젤리 미끌. 워터 젤리 미끌 미끌. 워터 젤리 미끌 미끌. 워터 젤리 미끌 중에 젤리 빼곤 다 들어가요. 가운데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운데. 저게 붙어있으면 뭐가 돼요? 나. 풍선. 나래 워터 스네이크 미끌. 90% 정답. 한 글자만 더. 뒤에. 미끌을 좀 더 귀엽게 표현해 봐요. 미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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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워터 스네이크 미끄령. 실패. 이게 뭐야? 미끄령. 더 귀엽게. 미끄룩. 세윤. 세윤. 워터 스네이크 미끄루. 미끄루. 끌이 맞아요. 미끄루가 아니라. 뒷글자만 귀엽게. 워터 스네이크 미끄룩. 실패. 세윤. 워터 스네이크 미끌. 앙. 앙. 너무 싫어. 너무 싫잖아. 실패. 뭐야. 미끄루. 나래. 워터 스네이크 미끄링. 미끄링.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워터 스네이크 미끄링입니다. 미끄링 미끄링. 아니 이게 이름이 이렇게 거창했다고. 저도 놀랐어요. 누가 저 학생들이 와서 워터 스네이크 미끄링 주세요 그런다고. 이게 뭐야 우리 워터 스네이크 미끄링 같다. 나한테 그러지 마요. 나한테 그러지 마. 원래 이름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네. 여기 잠시만요. 선물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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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이거. 진짜야. 고냥 아니야 고냥. 미끄러운가 보다. 어 이거 봐. 이거 봐봐요. 진짜 미끄러워? 막 잡으려고. 진짜 안 잡히네.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오 되게 신기하네. 재밌어 미끄러지는 거. 이게 진짜 진짜의. 미끄링 미끄링 미끄링. 한 손을 잡아서 절대 안 놓쳐요. 아냐 무조건 놓쳐요. 절대 안 놓쳐요. 에이 이거 어려운데. 자 안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 오! 에이니아스 하면서 하나 놓친다. 됐잖아, 증명했지, 됐지? 절대 안 없어, 절대 안 없어. 대박. 아, 그런데 잡으려고. 아, 뭐야, 이거. 왜 저래? 제 눈이 무서워, 눈이. 하루 종일 놀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저거 재밌네.